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준비한 것은 라면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 뭐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7회차죠 라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아 음악 하나 틀어놓고 오케이 아 진짜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맛있더라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춧가루 아 아 하나는 무엇인가요 진짜 짱 먹었으니 진짜 짬뽕도 하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넣어준다 아, 아, 소리 음악이 넘어갔군 어, 이 타임 좋았다 자장을 먼저 먹을 것인가, 짬뽕을 먼저 먹을 것인가 아, 아닙니다. 국물 있는 걸 좀 먹고 싶군요 Th scripture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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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! 아来차 마카롱 마카롱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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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 쟤딸이 맛있을 것 같아요 아... 아... 아 아, 아, 문 좀 열어봐 아, 아, 태워버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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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음 음... 습 슬프, 슬프, 슬프... 슬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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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. 슬프, 슬프. 근데 원래 라면 먹을 때, 라면 끓여먹을때도 항상 두개씩 먹는데 아우 나이스 제주도 글목가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라면이 하나 먹긴 너무 적고 두개 먹긴 좀 많긴 해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? 아 하나 반 라면 있잖아요 하나 반 돼 있는 라면 있지 않나 그건 비밀면이었나 두개 먹기는 좀 많거든요 근데 밥 안 말아먹기 좀 아쉬웠어 밥도 말아먹는 그저 비밀면이 하나 반짜리 있지 음 그래서 비밀면이 하나 반짜리 있지 음 아 진짬뽕 같은거 처음 먹어볼 때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었던 것 같고 음 짜장료는 진짜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짜파게티는 저는 옛날에 맛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별로 같아 음 그리고 짜파게티 나는 짜파게티 물 빼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짜파게티 물 넣고 먹는 거 transmit 심 짜파게티 첨력 야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했거든요 알고보니까 물 넣어서 먹는거더라구 옛날에 컵라면 작은거 짜장범벅 맛있었는데 점수 공격대원 인원수 안에 있는 레벨만 적용되죠 매운거는 별로 안좋아해 먹긴 먹는데 매운걸 잘 못먹어요 언제도 밖에 나간다 흠흠 근데?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 인터넷을 바꿔야되거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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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히 쐈다 아 내 스타일 아니네 맛이 없어 커피 아니구 중후한 몰트향과 몰트향 홍차와 부드러운 우유의 환상의 조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밀크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맛이 없는데 어떡하냐 샀으니까 먹어야지 약먹는 것도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밥 말아먹진 않군요 아 밥 말아먹진 않고 맛있네 어 닭고서클 봐봐 눈 아래가 지금 껌맛다 하아 7회차 6회차였나? 7회차였던거 같은데 어우 7회차 7회차 8회차였던거 같은데 8회차였던거 같은데 8회차였던거 같은데 10회차였던거 같은데 9회차였던거 같은데 5회차였던거 아 이거는 좀 다른맛입니다 이거는 아 이것도 똑같네 탈 오버 화이트 일루전 아우 막상막하네 아 둘중에 뭘 먹으러 해야되냐 이걸 먹겠어 이게 좀 더 연한 맛이네 음 아 오케이 이만 7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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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